대전 서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한 2021년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지원 대상이 선정돼 국비 3,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마을 내 사용 가능한 공유 공간과 유효 공간에 대한 자원 조사를 통해 공동체 공간의 방향성을 마련합니다. 또한 문화,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공동체 공간 조성이 목적입니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사무국 마을 넷과 함께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